자 맥 가릴게요 다시 다시 가리겠습니다 2분 00초까지 숨을 수 있어요 맥 가렸고 아이디 가렸고 됐어 혹시나 여러분들 안 믿는 분들이 있으니까 저 화면 보여드릴게요 자 맵 가렸고요 맵 맵 안 보이죠 맵 가렸습니다 맵 아예 안 보여요 순위 순위 가렸습니다 아예 안 보여요 순위 완전 가렸습니다 순위도 안 보여요 순위도 안 보이죠 순위 아예 안 보여요 혹시나 안 가렸다 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확실하게 보여 드립니다 저는 저는 그런 것 같고 주잡하고 그렇지 않아요 롤은 확실하게 해야지 나 롤은 안 지키지는 않는다 얘들아 양아치처럼 샤이니 한길 고맙고 출발 2분 됐어요 갑니다 일단 뒤에 왠지 일단 이거는 뒤로 갈게요 왜냐면은 와 씨부러 이거 설마 이렇게 해갖고 날라간거 아니지 얘들아 지랄 지랄 설마 이 지랄 해갖고 날라간거 아니지 이것이 롤은 어디서 지 perceived 밴드에서 짐 끼 미미yn을 잠시만요. 숨을 데가 없는데? 어딜 숨을 쓰려나? 근데 이 맵은 제가 맵 탐험을 해보지는 않았거든요. 절대 못 찾을 것 같은데? 한명? 한마리. 한마리 찾았고요. 이 맵은 숨을 데가 어딨나? 한마리 있다가 찾았습니다. 이 맵은 숨을 데가 딱 한 곳에 있거든요. 제가 이 맵은 딱 이 정도구만 했죠. 여기에 아마 있을 겁니다. 두마리. 일단 두마리. 두마리. 두마리 찾았고요. 이 맵은 제가 나면 좋네. 두마리. екpot 복수를 primer 넓은 그지. 최 builds. 다son werk의 현장. 물이 없구요 안에 이런거 숨진 않아요 3명 없어요 이제 그렇다면 위인데 여기란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숨지 살로 붙잡혀서 여기다간다고? 잠시만 설마 이거 부숴었서 나간다고? 사이드 이거 확인할게 안에 있는게 들어갈대가 없네 시보레 맛있는데 시보레 설마 이거를 뒤에서 설마 설마 날아오는 아 여기 매탕은.. 와 여기 반대편 없는데 여기 와 여기 없네? 와 여기 못나가지 뭐 허허허 어디서 온거지? 설마 이런덴 들어가지진 않잖아요 막혔는데 흠 흠 반대편은 여긴 없어 일단 여긴 없거든 나가지는데 어딨나? 나가지는데 없는데 아 반대편이야 설마?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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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긴 안나가지구 오오 잠깐만 저기 나갔네 있는데? 와 C보렛 이리로 갔나 설마? 야아 잠깐 일단 여긴 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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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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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스냅마 저쪽으로 갔다고? 이야아 잘 숨었다잉 없는데? 오오 빠지면 안돼 오오 와 아 이랬드 수급대가 딱 여기 한군데라는건데 이쪽으로 나갔던 소리인데 잠깐만 와 여기네 와 C보렛 새끼부터 어디서 온거야 이거 와 여기도 찾아야된다는 소리인데 와 어디있을까? 정말 궁금하네 천천히 하나씩 잡쳐야겠네 천천히 하나씩 잡쳐야겠네 여긴 이제 다 없고요 쫄깃쫄깃하네 여긴 이제 끝입니다 없어요 여긴 나가면 없습니다 이거랑 확실히 BT 확인했어 그 안에도 없고 여기 옆에 하나하나 찾고 있고 있고 이거 안있나? 이거 안있나? 이거 안있나? 이거 안있나? 이거 안있나? 와 없는데? 와 잘 숨었다 이거. 이거 안있나? 와 씨부레. 이거 안있나? 없는데? 잠깐만. 이거 빙급이다. 군나네 숨었다. 어디 숨었지? 여기말고 가면 갈게가 없는데. 여기로 가면 빙빙거리고. 와 어디 숨은거야? 여기로 가면 빙빙빙거리는데? 와 잘 숨었다 이거. 와 잘 숨었다 이거. 설마 여기를 부서쓰고 설마 와 어디 숨었지? 아하 반대편도 갈 수 있잖아. 반대편도 갈 수 있잖아. 반대편도 안맞았는데 아까? 아하 이리없어. 야아 잘 숨었다 이거. 설마 설마 저 위로 올라갔나?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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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 와 시부니 어디 숨은건지? 무게네. 야 인정한다 이거. 잘 숨었다. 아.. 와.. 내놓은 차닫네 시간 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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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닫네 아.. 없는데 설마 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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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대박이다 몰이도 못찾았어 와.. 몰이도 못찾았어 와.. 중심상해 몰이도 못찾았어 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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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지는데 진짜 위에 올라갈 일은 없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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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마 이 안에 들어갔다고? 설마 이 안에 들어간다고? 설마 이 안에 들어간다고? 이 안에도 없는데 와.. 어떻게 숨었지? 야.. 꼬리나지마봐 설마 꼬리나지마봐 꼬리나지마봐 록 아.. 꼬리해주세요 꼬리해주세요 얘도 못찾은 거에요 설마 나 안있죠 이 새끼를 봐야해 지랄! 지랄! 어어어어어어어어억 지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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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걸 왜 생각 못했지? 지랄! 지랄! 야 이 새끼 이 안에 어떻게 들어갔냐? 잠시만 이거는 지랄! 아 얘는 이 안에 어떻게 들어갔지? 뭐야? 지랄! 어떻게 했어 이걸 또? 아 지랄! 아 이 시부레 진짜! 와아아아아아 양쪽 다 다 지랄이네 와아아아 와 양쪽 다 다 지랄이네 이 새끼들 와아아아 투톱이냐? 와아아아 윙백 지리네 대박 아니 근데 잠깐만요 요기 지나갔잖아 맞지? 아니 잠깐만 나 궁금한게 했는데 여러분들 요기 지나갔잖아요 그럼 김대칸이 요기 아까 서있으면서 안보였나? 나 안보여 이거? 잠깐만 지나가는거 뻔히 보이잖아 못봤어 이거를? 야 나 이거 못봤어! 왼쪽이 지나가는거를? 아 이거 다시 보게 한번 보면 안되요 이거 아아 아아 잠깐만 됐어 자 시작했어 이때 나 시부레 태종보자 작년 자 추천해주신 분들 감사의 말씀 드릴게요 아 나 시부레 보고싶네 진짜 잠시만 잠시만 야! 야 시부레! ㅋㅋㅋㅋㅋ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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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존나 타이밍이 질린다 진짜 와아 와아 뽄니 지나가는데 와아 와아 야! 뽄니 지나가잖아 이 김태강이 이 박대가리새끼야 야 쫓다 지나가 야 쫓다 와아 야 그니까 지나가고나서 시발 고개들었어 자리 지나가고 나서 고개들어 봐봐 이게 더 대박이야 나 씨보레 이거 카톡 가서 카톡 보고 있었단 말이야 추천해주신 분들 감사말씀드릴게요 카톡 가서 단독방에 카톡 보고 있었어 근데 그 사이에 씨보레 왼쪽 한 새끼는 벌써 지나가 자 지금 지나가자 지나가자 카톡 보고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 새끼도 지나가고 있어 지나가고 있어 그리고 나서 이제 앞을 보고 있어 와 씨보레 다 지나가고 나서 카토를 봤어 음 док